용산발 총선용 낙하산 투하가 집중될 모양입니다. 정부부처 장관들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고 총선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번 개각설은 반성과 세신 없는 국민 무시 찬물 내각, 변화와 소통을 거부한 불통개각, 실정 은폐, 먹히 총선만 생각하는 도주 개각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우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 명의 윤석열 아바타들이 총선판을 휘젓고 다닐 텐데 야당으로서는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간역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여사 보기 싫어서 한동훈 얄미어서 분노와 응징의 반대표 행렬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부린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곧 뉴스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결국 시간 벌기용, 시간 땜질용 아니었습니까? 괜히 본인의 서대문 불출마 성과 하나만 남기게 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이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